내 영상 보러 왔구나. 저요? 아! 아니, 여기가 안 나왔어. 와이프가. 아, 지하? 대박 터치. 아직 아니라고. 아직 아니에요. 자, 별. 천천히 즐기자. 딸기빵도 와. 딸기빵도 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사버렸어. 얘네 둘이 마주컴이신 것 같아. 저희도. 저희도. 완전히 우리 쪽이다, 이제. 무덤이에요. 무덤입니다. 오픈. 유명한 거야. 오케이. 아, 이런 거야. 진짜로. 뒤에 두 글자는 아니겠죠? 짬뽕이겠지. 짬뽕. 아, 짬뽕. 할 수 있어요. 나래? 나래. 구애초 옴즈 매운 짬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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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왜 그래요? 들어가세요. 이거 뭐지? 나 알아, 나 알아. 저거 알아, 저거 알아. 앞에 알아요? 나 앞에 거 알아. 나 앞에 거 알아. 앞에 줘. 하나, 둘, 셋. 알아, 알아. 나 뒤에 알아. 하. 고.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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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기억. 고. 고고고. 서윤. 나가겠습니다. 아, 저거네. 아, 맞다. 야, 야. 나 별. 먼저 예약이 걸려있습니다. 나 아는데 진짜 맹세해. 예약 걸려있어요. 누가 별. 예약 걸려있습니다. 아, 미치겠다. 종갓집. 김치찌개. 아니, 시옷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종갓집입니까? 여기 쓰세요. 글씨로. 시옷받침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가지라 그래. 가집. 종가집.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종가집. 종가집. 자, 기회 있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자, 기회 있습니다. 자, 기회 있습니다. 비켜. 비켜. 종갓집이요. 5초, 5초, 5초. 3초, 3초. 3. 종갓집. 1. 종갓집. 1. 종갓집. 종갓집. 김치찌개라면. 실패. 실패. 정답. 아, 정답이 아니구나. 정답이 빨랐어요. 종갓집. 김치찌개라면.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 종갓집입니다. 종갓집. 자, 하하. 하하. 짜장 오리구이. 짜장 오리구이. 이거 너무 이상해. 짜장 오리구이. 라면, 라면. 라면은 뒤에 무근,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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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오리구이. 무근. 실패. 무근. 20% 정도. 30%. 힌트 들어갑니다. 이 음식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세윤. 대답하는 세윤. 세윤. 이 음식이 뭐야? 나 알겠다. 짜장 이라 구요. 맞다, 맞다, 맞다. 이 라면 이런 이름이 있다고? 라면 이름이 이렇게. 짜장 이라 구요입니까 구요입니까? 잠깐. 잠깐 써볼게 한번. 짜장 이라 구요. 짜장 이라 구요. 나래가 빨랐어. 나래가 빨랐어. 나래가 빨랐어. 짜장 이라 구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라 구요. 라 구요. 나 구요. 나 구요. 나 구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 진짜. 우리도 조금만 해. 그러니까요. 나도 처음 봤어. 오픈. 아직 들지 마세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어렵다. 진짜 어렵다. 됐어요? 됐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 씨가 아까 45%. 힌트 좀 주세요. 힌트는 세 글자 세 글자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띄어쓰기가 나왔죠. 세 글자 세 글자로 나눠진다. 이겨야 돼요. 이게 약간 그런 그게 들어가는구나. 그런 소리들이. 렌즈가 다 되면 띵. 오, 맞아. 그리고요. 쓰리. 더블면. 렌즈 띵 더블면. 아주 좋았어. 45% 정답. 덕분 너무 좋았다. 맞아, 맞아. 문세윤 공식 입장 발표합니다. 문세윤 공식 입장. 그럼 춘선대. 동시에 외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널. 뭐라고요? 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동시에 시작. 볼. 뭐야, 이게. 이렇게 어사무사하게 대답하면 어떡해요. 실패. 어? 탱고가 들었어? 탱고. 제가 들었어요. 어, 텐션. 잘하다. 진짜 잘해. 랄은 맞지. 한 잔 맞죠. 저는 맞죠. 누나가 채점해줘, 한 명씩. 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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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죠, 이게 맞대. 맞죠, 맞죠? 아, 그거 뭐야? 다시, 다시. 써봐요, 써봐. 아니. 쓰진 말자. 써봐요. 써봐, 채점을 해야지. 그래야 채점이 되지. 좀 약간 애매해서. 한 명씩 써봐. 써봐, 써봐. 문세윤. 오픈. 쓰세요, 똑바로, 똑바로. 날. 그리고요. 날. 이거라고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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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씨, 들은 대로 써주세요. 응이 아니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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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라. 나. 도연. 오픈. 새로운 글자 뭐야, 이게 또? 뭐야?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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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뭐하래? 도두아리고, 도두아리고, 두두아리고. 뭐야? 키꺼 한 번만 띄워주세요. 세 분 들은 거 좀 정리해놨거든요. 케이 봤으면 오픈. 아니, 이거 어떻게 봤을냐고. 뭐야, 이게. 이게 뭔네. 정답을 보면 저렇게 쉽게. 비슷해. 비슷해. 대답이 뭐예요? 아까 키가 날 내버려 둬에서 되게 비슷해요. 말이야 더. 말이야 더. 놔. 놔. 놔 버려. 더. 더. 놔. 놔 둬 봐. 나도 하러 나OOO 报. 보인다 보인다. 근데 이 소리 안까지. 나 While Walk. 나ري conveyed. 니 будут 말을 보내. 나 segregated. 엄마 제발 나 좀. 나도어. 나도어 봐. 나도어 봐. 동갑게집입니까? 여기 쓰세요. 글씨로. 시옥받침입니까? 아닙니까? 짜장 오리구이! 짜장 오리구이? 진짜 너무 이상해, 짜장 오리구이! 라면은 뒤에 무근, 무근! 무근, 무근! 짜장 오리구이! 무근, 실패! 20% 정도! 어, 라고요! 라고요! 당선해! 당선! 당선! 진짜 태용아, 저 처음만! 잘했다! 잘했어! 형사로 크림을 만들어냅니다! 이야, 잘했다! 라지 따따불면! 야, 따따불면! 야, 따따불면! 됐어요! 렌즈가 다 되면 띵! 오! 맞아! 그렇지! 오, 오, 오! 잘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인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사랑인 좋아요! 아, 참!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